한국 컴패션이 다음 달 8일 전세계 어린이를 위한 나눔 콘서트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80인조 관영악단으로 구성된 컴패션 오케스트라는 드보로작의 9번 교양곡 신세계를 포함한 다채롭고 화려한 클래식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트 디렉터의 김경아 바이올리니스가 나섰고 윤염광 지휘자 등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컴패션은 금일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난 속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컴패션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